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러 보니까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부모로서 이제 막 사회에 나왔거나 가정을 꾸려 자신의 세계에 들어선 자녀들에게 멋진 인생 선배로서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내공과 진정성을 담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간직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 딱 한 가지를 알려주신다면 무엇을 꼽아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질문드리니까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가장 가치 있는 것 딱 한 가지를 꼽기가 쉽지 않으시죠? 어쩌면 우리도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무슨 일 있어도 잊지 말고 꼭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버려둔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은 어렵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이것들을 되새기는 시간이 있어야 마음가짐과 태도, 자세를 점검하고 살짝이라도 잘못된 쪽으로 틀어질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 방향을 다시 바로 고쳐잡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시간에 쫓기며 세상일에 치여 살아도, 되는 일 하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인간관계에 실망하고 낙담해도, 절대 놓지 말고 간직해야 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곧 내놓을 것이 어떻게 닮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 서로 비춰보면서 합의를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이자 나이 들수록 꼭 간직해야 할 행복과 성장의 열쇠는 바로 긍정성입니다. 평온한 일상에서라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기란 누구도 어렵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평안하니까요.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청천병력 같은 큰 병의 진단을 받아 놓았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희망을 간직한 채 그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둘의 다른 선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긍정성입니다. 긍정성은 이렇게 인생의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며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긍정성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그의 저서,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의 제일 조건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꼽았습니다. 그의 책은 수녀들의 종신서원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수녀들은 대부분 속세와 경희된 채 집단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살죠. 하지만 비슷한 조건의 삶을 살면서도 수명과 건강 문제에서는 개인차가 매우 컸습니다. 셀리아 수녀는 98세까지 병칠에 한 번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가리트 수녀는 59세의 뇌졸증으로 쓰러진 뒤 얼마 안 돼 사망했습니다. 두 수녀가 쓴 글을 살펴보았더니 내용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건강한 셀리아 수녀는 참으로 행복하다거나 크나큰 기쁨처럼 활기 넘치는 긍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반면 마가리트 수녀가 쓴 글에서는 긍정적 정서가 깃든 단어가 거의 없었다 그래요. 두 수녀의 차이에 흥미를 느낀 연구자들은 180명의 수녀들이 쓴 글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활기차게 지내는 수녀 집단들은 90%가 85세까지 산 반면 몸이 건조하게 지낸 수녀들은 34%만이 85세까지 살았습니다. 긍정성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세대의 김주환 교수는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에서 회복탄력성은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소개하면서 회복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몸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하듯이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마음의 근육은 다름 아닌 긍정성인 거죠. 우리 마음을 위기에 강하게 하고 시련을 걷고도 빨리 회복시켜주는 긍정성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상황에서 늘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민감해지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성 편향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점수를 잘 받은 과목보다는 점수를 못 받은 과목에 눈이 먼저 가서 아이를 칭찬보다 질체를 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잘해주는 10가지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서운했던 한 가지는 두고두고 기억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4배나 더 많이 기억한다 그래요. 부정적인 소문이 긍정적인 소문보다 7배에서 8배 더 빨리 퍼져나가고 긍정적인 소식은 평균 3명에게 전파되는 반면에 부정적인 소식은 무려 33명에게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칭찬보다 비난에 더 격한 감정을 드러내 보입니다. 장점보다 단점을 더 예리하게 포착하고 은혜는 쉽게 잊어도 원하는 잘 잊지 않죠. 그래서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는 말에 수긍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동굴 속에서 살았을 그 오래전부터 체득되어 온 생존을 위한 DNA가 우리 몸세계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포식자의 출현, 태풍이나 지진 등과 같은 나쁜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부정적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위험 상황에서 살아남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성 편향은 생존을 위해 진화된 아주 당연한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민감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그것에만 집중해서 행복해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굴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적 본능과도 같은 부정적인 것에만 민감한 우리의 마음 속에 행복과 성장의 열쇠인 긍정성을 복도되려면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행복과 성장의 열쇠인 긍정성을 북돋는 방법 첫 번째, 말을 바꿔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표현하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의식적으로 써버릇해야 하는 거죠.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생전에 남긴 기가 막힌 명언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기가 막힌 말이죠. 여기에 하나를 더 끼워 넣는다면 맨 앞에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라는 구절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체 격언을 만든다면,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말씀이 됩니다. 아니,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고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의 축약본인데,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자먼쪽인가? 그럴 거예요. 게으르다, 소심하다, 산만하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죽겠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여유롭다, 조심성 많다, 에너지가 넘친다, 어렵지만 해보자,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 자신의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게 분명하고, 그래서 그 끝에는 우리의 인격과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행복과 성장의 열쇠인 긍정성을 북돋는 방법, 두 번째, 표정을 바꿔라. 요즘에 들은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표정은 긍정의 광고판이다라는 말입니다. 말 안 해도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표현을 쓰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듯이, 표정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게 됩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눈을 감고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보시는 겁니다. 눈 감으셨어요? 어떤 일들이 떠오르고 어떤 기분이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반대로 눈살을 찌푸리고 짜증난 표정을 지어보는 겁니다. 분명 미소 지었을 때와는 다른 정말로 언짢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표정이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표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윌리엄 제임스와 같은 심리학자들은 표정과 같은 말초기관의 변화를 통해 우리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울해지고 싶다면 틈만 나는 대로 한숨을 쉬고 하루 종일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되고, 화를 내고 싶다면 눈살을 지푸리고 인상을 쓰면 그 말로 감정이 표정처럼 격하게 일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미소를 머금고 살지만, 반대로 미소를 짓다 보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행복과 성장의 열쇠인 긍정성을 북돋는 방법,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바꿔라. 우리는 자책하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걸 못했지? 왜 성적이 떨어졌지? 왜 살이 쪘지? 왜 난 이것밖에 못하지?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찾게 되기보다는 자책하고, 흘란하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성적을 올리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지? 건강도 회복하고 체중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갖고 있는 남보다 뛰어난 능력은 뭐지? 아름다운 질문은 아름다운 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힘 빼는 질문이 있는 반면, 힘을 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언젠가 어느 영상에서도 이분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오랜 회사 동료였던 쑤입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맑은 목소리로 긍정에너지를 발산하며 사는 멋진 사람이에요. 쑤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이혼도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첫사랑과의 재회도 있었지만, 이내 다시 이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 밝기만 할 수 있냐는 제 질문에 쑤는 이렇게 답했어요. 상황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뿐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즐겁게 살기로 선택을 했어. 멋지지 않나요? 이런 멋진 수가 지금은 암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가 잘 끝냈고, 그리고 치유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잘 이겨내리라 믿고 또 기원합니다. 인생은 여러 변수가 있고, 예기치 않은 장벽과 난간이 늘 가로막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 행복과 성장의 열쇠인 긍정성을 간직하고, 늘 밝고 힘차게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